4.15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 전북도당이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. 민중당 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상위 1%가 부하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며 상위 1% 자산 몰수, 서민 재분배를 골자로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10%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권희 사무처장이 익산 가배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습니다. 전권희 사무처장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.